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이 매우 추워졌는데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다수가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작품 매입도 순조롭게 이뤄졌고요 디스플레이 아르바이트도 하루 다녀왔었네요 돈 들어올 일이 두 건 정도 생긴 셈인데요 공교롭게도 10월 중순은 돼야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죠 연휴에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도 쉬셔야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배고프게 연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는데요 그나마 벌었던 돈은 제 밥값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허무한 게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물질적인 성과가 쌓이지 않고 제 배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어딘가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작업실 5편에 앞서서 여러분 제 채널의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오늘은 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야 저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의지가 생기거든요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작업실은 2018년도의 이야기고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레지던시에서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2018년도 겨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까먹으셨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저희 집이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그래서 개막식 예행 연습도 보러 가고 외국인들로 번잡한 시내도 기억에 남네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저희 집은 두 달 가량을 올림픽 행사를 치르는 회사에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잠시 강릉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에서 지내게 된 작업실은 지금은 뮤지엄 홀리데이라는 주말 갤러리로 바뀐 동료 작가들의 공간이었고요 저는 한 시간 가량의 거리를 진부에서 강릉으로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름값은 제법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톨게이트 비용을 받지 않아서 경비를 조금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이 평창보다 조금은 따뜻한 편이라서 덜 춥긴 하지만 겨울에는 춥긴 추웠어요 그래서 두툼한 점퍼에 핫팩을 붙이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업실이 추우면 일단 잠은 덜 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작업실이 너무 따뜻하고 편하면 눕거나 딴짓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업실이 따뜻한 것보다 추운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강릉에서 작업을 하던 시기에는 제가 백호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캐릭터 패러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패러디한 작품은 이탈리아의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4개였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설에 등장하는 에밀리로 초안을 잡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은 제 예상보다 재밌었고 화면도 예쁘게 나왔죠 물론 저는 패러디라는 것 자체가 온전히 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처음에는 조금 원작이랑 비슷하게 가더라도 나중에는 원작의 좋은 부분만 흡수하여 저만의 발전된 형태로 작업을 할 거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때 써놨던 작업일지도 많은데 작업일지는 제 인스타그램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작업을 하면서 먹었던 떡볶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강릉 친구들은 다 아는 곳이라서 그게 맛있냐 이러실 수도 있으실텐데 저는 강릉 시내에 있는 여우고 시절이란 곳에서 떡볶이를 자주 먹었습니다 카레 가루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초청을 많이 넣는 떡볶이 집입니다 떡과 오뎅, 순대, 튀김 등 모든 재료가 500원이라서 요고 요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면 1인분이 되는 그런 떡볶이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서 그냥 섞어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면 아주머니께서 오뎅이나 떡을 많이 넣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3번 정도 먹게 되었을 때는 명확히 재료를 말해서 주문하곤 했습니다 일단 크기와 맛에서 가성비가 좋은 재료는 순대, 계란, 오징어, 김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순대를 2개 넣고 김말이도 2개 정도 넣은 상태에서 떡이나 오뎅, 만두 등을 추가로 넣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시키면 4,000원 정도에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되면 떡볶이 국물을 많이 넣어주시는데 밥이 있다면 비벼 먹을 수도 있죠 물론 살은 엄청 찝니다 칼로리가 엄청 높을 거예요 그 외에도 작업실 바로 뒤편에 벌집 칼국수 집도 유명한 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쏘쏘한 맛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수도권에서 놀러 온 사람들 때문에 대기열이 50m 가량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먹을 수준의 음식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다음으로 2018년도에는 올림픽을 함에도 강릉과 평창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연말쯤에는 눈이 제법 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작업실 친구들과 버드나무 브루얼이라는 수제 맥주 집에서 수제 맥주를 먹었었는데 눈이 엄청 와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맥도날드까지 걸어갔었죠 눈이 소나기처럼 많이 퍼붓고 멈추고 했었는데 눈길에 미끌거리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두 달을 강릉 작업실에서 지내던 무렵 레지던시 공고가 떴습니다 지금은 울산 북구 창작 스튜디오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연포 창작소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붙은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와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저는 2차 면접을 붙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서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레지던시에 붙고 싶은 마음은 컸었죠 그때까지 제대로 된 레지던시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울산이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완전히 미지의 도시였죠 내비게이션을 켜보니 집에서 5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진부에서 강릉을 지나 동해안 해변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야 하는 거리였죠 지금의 저라면 너무 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제주도라도 붙으면 갈 기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날 아버지가 농사 지으실 때 쓰시던 라보 트럭을 빌려서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포항 정도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공포스러웠던 것이 울산에 공업단지가 많아서 제가 타던 트럭 옆으로 엄청나게 큰 대형 트럭들이 둘러싸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이 동네는 큰 차를 타고 다녀야겠구나 운전을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교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 공업적인 풍경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들이 주르륵 이어지고 페인트 공장과 조선소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뿜어내는 연기 그 사이에 흐르는 태화강까지 시골 촌놈이 보기에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릴 때 포항 중공업을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풍경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았죠 확실히 성인이 되어야 조금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연포 창작소는 울산 북구에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공장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있습니다 마을 동사무소를 개조한 건물인데요 조금 비탈진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면접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요 너무 일찍 도착하긴 했죠 대기 시간에 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창작소 본부장님이 트럭에 타고 있는 저를 보고는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렇냐고 그럼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작가님들이 하나 둘 모이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젊은 작가님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으로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의 남성분이 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가의 모습이 느껴지는 외무셨죠 그런데 면접을 1대1로 보는 것이 아니라 3명씩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보니까 긴장은 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면접 시간이 되고 그 예술가 작가님과 저 그리고 또 다른 작가님이 들어갔습니다 순서는 5분 가량 자기 작업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차례였어요 머리카락이 기신 작가님이 제일 먼저 했는데 작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잘못하면 비교돼서 바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작가님이 발표를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례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광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의 차례가 모두 끝나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면접이 시작되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잘 끝냈지만 질의 응답에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답변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굉장히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제 차례가 끝났습니다 다음 작가님까지 면접이 끝난 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긴장이 풀어지자 심장이 계속 쿵쿵 거렸습니다 저는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 생각하곤 차를 타고 대왕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적이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춘천의 아루스피라는 레지던시의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 면접을 보는 거라서 정말 앞에서 어버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앞에서 어버버 하지는 않았는데 끝나고 가슴이 떨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미곳으로 이동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일출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일주일 뒤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기뻤고 부모님과 할머니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짐을 잔뜩 싸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레지던시는 처음이라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릴 거라 생각하고 화판을 정말 많이 들고 내려갔어요 그때 연포 창작소는 면접 순위에 따라서 입주하는 작가의 입주기간이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졌는데요 저는 6개월을 잇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도 저는 합격한 것이 좋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었어요 다만 6개월은 너무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헬스 기구에서부터 이것저것 잔뜩 챙겨갔다가 창작소를 뺄 때도 짐이 한가득이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중단기 레지던시에 참여하시게 되면 가급적 적게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1년짜리 레지던시에 있는데요 1년도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레지던시 입주기간이 1년을 넘는 곳은 거의 없기에 작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입주하시게 된다면 나름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포 창작소에서 저는 저를 포함한 6명의 작가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매체가 다양한 작가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같은 층에 모두 입주해 있어서 식사 시간이나 오고 가며 대화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요리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요리를 몇 가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없었거든요 제육볶음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스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창작소에서는 매달 부식을 두 번 정도 사줬었는데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뜰한 신작가님께서 작가들에게 필요한 부식을 주문하곤 했었는데요 비비고 만두와 돼지고기, 라면은 풍족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방은 창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창 앞으로는 현대자동차 공장과 울산대교가 보였습니다 매번 해가 질 무렵에는 풍경이 예뻤는데요 태양이 아주 붉게 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죠 갔으면 함 제 모습으로 해드렸죠 에어컨도 방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주 정도를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여름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감기가 참 무서운 게 에어컨 바람을 쐬기만 하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창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작업도 하긴 했지만 틈틈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볼거리가 많기도 했고 창작소에서 작업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황암 공원이라든지 심리대습도 가고 작가님들과 부산도 다녀오고 이곳저곳 되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창작소에서는 100호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작품을 몇 점 더 못 그리고 입주 기간이 끝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작업 속도에 관한 고민은 많이 없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더 꼼꼼히 잘 그리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 시선에 바라보면 문제가 맞긴 맞죠. 여하튼 저는 창작소에 오기 전에 했던 작업들과 창작소에서 했던 작업들로 개인전을 진행했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한 창작소에서 수업이 조금 많이 잡혀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손이 많이 가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많이 챙겨주시던 학생 어머님들에게 학생 어머님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소에 있던 시기에 월드컵이 열렸었는데요. 작가님들과 빔 프로젝터로 경기를 봤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과 독일전이었었는데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질주하던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 좋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미술계의 보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포 창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레지던시를 참여 안 해보신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울산에서 한 번쯤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